점점 작아졌던게 커졌다고 했나 음 음 음 음 그 그 그 이 분의 삼분의 일 그 사분의 일 그 반대일 거 같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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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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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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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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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괜찮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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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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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4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4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4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4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8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음 음 음 음 문맥이야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요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 영상 네 를 작아져요. 아, 숫자라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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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커지고 있어요. 커지고 있어요. 커지고 있어요. 커지고 있어요. fires earning 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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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네 네 아 음 음 음 음 음 어 3번 한번만 다시 해주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네 큰 네 네 큰 거 이제 이를 빼면요 크다가 나온 거예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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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번은 큰 거 분의 일 나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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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마이너스... 1번은 큰 거 분의 일 나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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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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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근데 분수가 아니잖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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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E 아닌가요? 네 마이너스 큰 수요 아 음 네 마이너스 큰 수가 돼요 음 네 아니요 괜찮아요 이해 됐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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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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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설명해주세요. 네. 아, 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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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네. 네,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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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됐어요 네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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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번은 1위에요. 오른쪽 그림. 3번도 1위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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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은 1위에요. 5번도 1이요 그럼 6번은 극한이 있다 아닌가요? 왜 0이 나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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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아 네 네 나아 네 괜찮아요 네 이해됐어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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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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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둘 다 2가 나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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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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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2번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죠. 선생님 그러면 저 x가 마이너스 2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않나요?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넣는데 이상하게 계산을 못하면 다른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넣어도 되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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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괜찮아요. 네, 이번은 5 나왔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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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